찍고있어 찍고있어 오늘 잘치기도 했지? 벙커? 벙커? 셀루웨이 셀루웨이 115? 뭐라고? 52도? 거기 앉아있어? 아빠 그거 아빠 그거 7도야? 아빠 그거 7도야? 52도 52도? 문 닫을까? 아니야 아니야 왜? 나 거기 있고 싶어? 거기서 구경해 아빠 찍고있어 찍고있다 찍고있어 찍고있다 찍고있어 뭐야 뭔데? 찍어줘 어 그건 커피데 지연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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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아이스 아이스 커피 뭔데 이거? 넣는거 아냐? 안녕 안녕 몰라 넣어봐 커피 안녕 8.3 에이 야크라 그건 씨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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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빨간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변해? 어? 다시 빨간색으로 변해 응 뭐야 찍히고있어? 이상한 델 찍어버렸네 흔히있어 마칠게 이제 네 에이 뭐야 없다 눌러 이거 이거 눌러 이거 눌러봐 어 눌러 됐다 뭐야 뭐야 찍히고있어? 뭔데 이거 들어갈뻔했잖아 좋은데 오 마이 갓 조금 쎄다 그치 또 짜증나 하고 또 또 또 또 또 안쪽 아빠 빨간 버튼을 눌렀어 응 네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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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오븐 5 English 9 몇 개 내려면서 ільки Tá 의미 그상 영어 3 s 12 1973 electro 어딘죠? 오바따! 오비 봐, 미안해. 아, 어제는 하나도 안 쳤네. 미안해. 쳐봐. 너무 머근데? 가볍게 샷하세요. 오! 오! 이런 노래 듣지마! 다음에 버디 하자, 주영이도. 아빠, 버디가 더 잘한거야? 파가 더 잘한거야? 버디가 더 잘한거지? 아닌데, 파가 더 잘한거 같은데. 주영이가 파 3번이나 했잖아, 지금. 뭐... 111m? 아빠, 알려줄게. 어, 알려줘봐. 어떻게 쳐야되는거야? 아, 111m. 잘 모르겠어, 111m. 111m. 응? 주민아, 채연아. 오빠한테 가지마. 네! 오... 뽈뽈보기 했다. 채연아 이리와. 맥창. 어 오빠가 줬는데. 오빠가 여기 줬는데 채연아. 긴장 풀고. 채연아 채연아. 채연아 채연아. 올면은 너와 같이 오라. 올면 여기 못 와 같이. 채연아. 채연아 문 닫아. 문 닫아. 나 올면 여기 못 오다가 했지. 올면 여기 같이 못 와. 채연아. 채연아 이리 와봐. 채연아 물 마셔. 빨리 줘. 채연아 물 마셔. 채연아 졸려. 알았어 알았어. 여기. 채연아. 아빠 아프잖아. 거기 때리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숨 좀 자. 채연아. 아빠가 쳐. 알았어. 채연이가 울었어 주영아. 조금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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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왔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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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옳지. 옳지. 땅. 땅. 하나, 둘, 셋. 점프. 주영아. 또 해볼까? 에! 하나. 둘. 셋. 점프. 야이, 잠깐 서 있어. 아빠 금방 치고 와서 또 하자. 응? 잠깐 서 있어. 어? 한번만 더? 하나, 둘, 셋. 잠깐 서 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잠깐만 앉아있어봐. 위모차로. 여기 잠깐 앉아있으면. 앉아있어. 쭈아 간다 이제. 거기 앉아있어. 아빠의 샷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음을 찍었네. 아빠 내가 다음을 찍어보셨어. 랩. 랩. 안 돼있어. 랩. 왜 이러지? 주영이 실례? 응. 오늘 감이 좀 떨어진다. 주영아. 좀 감이 없어. 오 좋아. 19미터 딱 좋아. 느면. 느면 머리.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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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면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다 치기만 해야지. 느면. 주영아. 10미터. 14미터 쳐봐. 10미터. 14미터인데? 응. 네. 응. 응. 잘 치기는까? 진짜. 어. 어. 홀까지 3.6미터입니다. 퍼팅하세요. 오른쪽 한 칸인데 이거? 그래. 그럼 그냥 쳐. 괜찮아. 살짝 오른쪽으로. 아니. 넘어간다고? 넘어간다고? 어떻게 해. 못 넣으면 트리플 보기인데 이거? 아니. 괜찮아. 느면 더블 보기. 똑바로 톡 쳐. 똑바로 톡. 그럼 들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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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셀프로 오게 해. 그렇지? 오랜만에 가. 오랜만에 가. 뭔지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 몰라? 이번 노래는 파소입니다. 파소. 들진 않다 그렇게. 긴장붓이. 짧지도 않은데? 응. 짧지도. 짧지도. 짧지도 뭐라고? 짧지도 않아. 짧지도 않아. 짧지도 않아. 고짜시다. 지금 너무 약하게 쳤어. 야 이 취라. 나이스 하시다. 공략거리는 141m입니다. 그린 주변에. 141m? 141m? 응? 141m. 그거. 구도야? 이거 구도야? 아니 아니 핫피칭 오늘은 뭔가 차지 좀 잘 안 된다 조용아 잘했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조용이가 오프로치 하면 되겠어 조용이 좀 내려줄까? 조용이를 더 봐 늘면 버디 이렇게 누워있을래? 이렇게 누워있을래? 이렇게 누워있을래? 와 진짜 잘한다 너무 잘쳐 화할 수 있어 이번에 2m 2m? 이게 약하다 아빠 1.0m는 약해 1.0m? 2m도 좀 세긴 해야돼 약하면 안 들어가 아빠 고용으로 타 어제랑 좀 다른데 뭐가? 어제랑 조금 똑같아 아빠 같아 그래? 아빠가 불편하니까 엄마 2번 돌은 팝파이브홀입니다 네? 팝파이브홀 또 이걸 하자? 그래 목표 위치 왼쪽으로 해저드가 있습니다 조심히 티샷하세요 왼쪽으로 해저드가 있대 조심히 사살해 네 오른쪽으로 해저드 가스 들어간다 네 러프 모든 사람 공격거리는 179m입니다 목표 위치 앞쪽으로 136m의 해저드가 있습니다 아마 136m의 해저드가 있대 오케이 오케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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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 와 포니깔치 공격거리 공격거리는 179m입니다 목표 위치 앞쪽으로 136m의 해저드가 있습니다 136m의 해저드가 있습니다 136m의 해저드가 있습니다 열차드가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생긴 해 잘생긴 해 잘생긴 해 빰 대박 나 잘 서? 응 내가 했지 언젠 주영이가 했지 우리 하나는 주영이가 했지 아빠가 했구나 왼쪽으로 살짝 밀리겠네요 바람을 확인하세요 공략거리는 123미터입니다 그린 주변에 펑크가 있습니다 아빠가 잘 치니까 나도 좋다 아빠는? 잡아봐 턱이 춤데기 주인공 이런 게다가 뱀에 잡아봐 다리에 쫀 대분만 atos 귀하 다른 헐까지 6.2미터입니다 번디 고치 아빠 이거 뭐하러 쓸게요? 왼쪽 한칸? 이거? 응 아빠 됐어? 어 됐어 6.2 오 뭔가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어 그냥 똑바로 칠거야 아깝다 잘했어 똑바로 똑바로 오 그렇게 쳐봐 에이 아깝다 이번 홀은 팝포 홀인다 아 팝포가 길지 않다 길지 않네 이거는 여유 이제 한번 쳐보자 여유 이거 쳐봐 한번 이렇게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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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똑바로 하냐 오르만앞도 있고 흠 peeled 저는 green 강ts distort 뜨거워 아 매워 아까운 거 자 후반전에는 버디 많이 하자 2번이 뭐야? 10번 홀부터는 후반전이야 10번 홀부터 10번 홀부터는 후반전이 뭐야? 10번 홀데이 뭐예요? 10번 홀데이? 나 거기서 한 다리만 갈거야 75는 너무 약하게 쉬어야 되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3이 없다 넣으면 뭐지? 붙이면 파 15 그 정도 딱 적당하다 쓰이지 않게 어머 너무 좋다 와우 와우 이건 빼만 하자 이번 홀은 팝포 홀입니다 팝포 키샷 하세요 준비물 개구리 마태 usability 포기 용인 랍 청각 마태리 방금 아빠가 60미터였지 60미터 아 이거 임팩트가 이제 되네? 이거 몇 미처 줘야 돼? 77 어머 또 들어갔다 이거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주영이가 마무리할 수 있겠어 수영할 뻔했어 맞아 오른쪽 한 칸 오른쪽? 응 이거? 응 됐어 톡 치면 들어간다 이제 선대로 톡 쳐 You are so special You are so special Nice birdie 빰 긴급한 팀에서 이게 이렇게 됐어 맞아 어? 유영아? 저 이걸 샀어 아빠 아까 전에 들어갈뻔했어 조심히 티샷 떼세요 맞아 누른거 아니었어 방금? 안 돼 앞으로 가면 안 돼 음 rough 공약거리는 237m 237m 이걸로 안 알고만 추래 준비되면 샷 하세요 배가 춰다 나갔어 어? 안 돼 주영아 어떻게 해 오비다 아이 뭐야 이거 오비 미안해 이게 어떻게 오비가 하지 네 이렇게 치면 약간 이렇게 귓장이 많나 그쵸 됐다 주영아 나 있어 홀까지 공약거리는 36 36 주영아 할 수 있어 준비되면 샷 하세요 36이면 주영아 세게 쳐 그냥 레디 주영이 약간 막 40m 같던데처럼 주영아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세야돼 좋다 더 세어도 돼 뭔데 이거 뭔데 안나가 있어 이거 몇 칸 봐야되는거야 도대체 백 칸 한 네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약하면 안돼 약하면 안돼 2m 칸다고 생각하고 딱 치면 들어가겠다 백 칸 오 좋다 뭐 안돼 고기 이거 배매야죠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백 칸 미안해, 지영아. 아, 이 게임 된다고? 바로 전 시즌 5기였네요. 5기가 5기 원래 왔어. 4일에 들어갔나? 어? 어? 이건 우빈 아니다. 왜 이렇게 맞지? 중이 잡고, 지영아? 지영아, 초? 30일. 아빠 가실까? 가볍게 샷하세요. 아빠, 넣으면 뭐야? 넣으면 팥, 넣으면 팥. 붙이면? 붙이면 고기. 어, 구린까지만 가면? 그럼 포팅 한 번 더 해야지. 어? 나, 이 쏴. 신빈이 포팅해주네요. 아무리 좀 해줘. 왼쪽 한 가, 왼쪽 한 가. 왼쪽 한 가 봐야 돼. 왼쪽 한 가. 왜 이렇게 오비나지 오늘? 기분 나쁘네. 아하이? 아빠도 못치니까 주영이도 잘 안된다 그치? 홀까지 3.2미터입니다. 침착하게 파팅하세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더블 보기 자꾸 오른쪽으로 쳤어 방금 완전히 오른쪽으로 똑바로 쳐야 되는데 이번에도 왼쪽으로 쳤다 침착하게 파팅하세요 그러면 주립볼 보기 못 누르면 더블 파 나 빨리 들어온다 안 합시다 똑바로 치면 들어가 보조건 파이팅 파이팅 아빠 다시 잘 해볼게 이제 지금부터 이번에는 파스리홀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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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깃 위치를 신경쓰셔야합니다 5년 거리는 163미터입니다 14번 어딜 뭐요? 4번 어딜 뭐요? 왜 이렇게 휘어? 바람이 있었나? 나이스 아이! 홀까지 내리막 계산하면 8.4m입니다. 버디 잼스입니다. 레디! 한 2칸 해야겠다. 8.4m 느낌 좋다. 들어가겠다 이거.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똑바로 치면 들어가요. 똑바로 쳤는데. 나이스 봐. 약간 오른쪽으로 왔어. 이번 홀은 파포홀입니다. 목표 위치 주변에 벙커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티샷 타세요. 여기까지만 가자. 멀리 가지 말고. 몇 미터야 이거? 이거? 얼마 안 돼? 1구과의 신나는 10번까지 타는 동작. 오케오케오케오케 배어 웨이 210L? 아, 좀 찾아. 아까 전에 쳤던 거잖아. 응 약하다고? 얼마나겠어? 아빠 이거 뭐 하는 칸이야? 왼쪽 한 칸 아니야? 응 왼쪽 두 칸일 수도 있겠다 아빠 이거? 어 한 칸 한 칸 한 칸 좋다 느낌 좋다 좋다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주영 이번 홀은 아빠 인기가 왜 안 나와 지금은? 지금은 안 나오더라 왜? 저거 티샷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육버글 theorem 육버글 레디 그래 노 Titans 티샷 하시면 됩니다 춘 코에 빠지겠다 신선한 지진 제 Perhaps 수윤이가 어디까지 해버려. 붙여서. 30m면 어느 정도 세게 쳐야 되는가? 뭐야? 룰미니글. 레디. 응? 그것도 써야 돼. 좋다.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수윤이가 몇 미터 갔어? 45m.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아빠 너무 멀어. 그니까. 넣을 수 있어 그래도. 아빠가 쳐서 넣어봐. 아빠도 못 넣어 이런 거는. 왜? 네. 왼쪽 두 개. 룰미. 아빠 이거? 응. 좋아. 낼 수 있어. 16.3 어떻게 쳐. 16.3. 어떻게 쳐. 16.3. 응? 뭐야 이거. 우와. 짱만하다. 허리. 대박. 파찬스입니다. 오른쪽 한 칸이다. 오른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감사합니다. 충분히. 여기에 응 이건 파라 없어? 응 이건 파라인데 아깝다 파이팅 이분 볼은 파스리홀입니다 이쪽에서 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곰약거리는 125m이 나아 그린 주변에 덩트가 있습니다 찬물에서 티샷 하세요 출발 고추냉이 이거 넣겠다 수영아 넣겠어 떡바로 치면 떡바로 오 지금 좋아 그런 선대로 딱 치는 거야 아깝다 까비까비 오른쪽 한 칸 에잇 뒷당인데 이거는 팝파이브홀입니다 그래 맞아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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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파워 갈래? 응 그리고 나 포킹하고 응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맞지? 3백 아니 2백 3백 3백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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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 3백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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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 4백 5백 5백 8백 이렇게 해서 쳐줘요 이렇게 잡을때만 이렇게 잡을때만 빵 쳐 나이스 어디 찬스다 이거 뭐야 똑바로 아니야? 완전히? 호랑 목소리로 왜 나와? 호랑 목소리로 왜 나와? 사장님 마이샤 완전 오인줄이 좋았네? 오늘은 퍼팅이 좀 안된다 그지? 바빠샷도 안되고 와 나이스 바빠샷도 안되고 왼쪽으로 바빠샷도 안되고